인과 업보의 차원에서 방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가난한데? 난 돈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나는 결핍감을 느낀단 말이죠. 나는 가난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단 말이죠. 부자인 감정을 느끼고 싶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핍된 느낌 없어 없어 라고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돼. 지금은 부족해. 나는 이만큼을 벌어야 되라는 것이 있게 되면 그만큼을 지금 못 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부자가 아닌 내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결핍감을 자꾸 지금 연습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부자를 원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관절히 부자를 원해 라고 말했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동안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결핍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점점 더 계속해서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창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수온처럼 느낌이라는 것처럼 상온이라고 해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미래가 펼쳐지겠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미래가 펼쳐진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미래가 펼쳐진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라는 집착 없이 무심하게 되었을 때 열반이 펼쳐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사는지 그게 내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를 결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다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음에 발심을 했기 때문에 온통 깨달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현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나는 깨달음 이런 건 모르겠고 난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여기에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돈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걸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현실이 반드시 와야 돼.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아.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현실이 벌어져야 되라고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이 생각만이 절대 진실이야. 절대 옳아. 이 생각대로 안 되면 나는 괴로울 거야. 이 생각대로 돼야만 해라고 집착을 크게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생각이 정말 옳다라고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은 생각은 그저 아무리 옳은 생각도 아무리 틀린 생각도 생각은 그저 왔다 가는 것일 뿐이거든요. 제가 상원 무하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생각은 그저 왔다 가는 것일 뿐이라서 실제적인 내 건 없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과도하게 고집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당연히 괴롭겠죠. 그래서 상원을 쓸 때 상원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고 뭔가 나는 더 큰 성공을 원해. 마음 먹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내가 여겼던 그 생각과 견해나 그런 것들을 절대 진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상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작용이거든요. 표상작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보고 A4용지구나 라고 우리는 개념 짓는 겁니다. 이 대상을 A4용지라고 이름과 함께 이렇게 딱 접목시키는 작용을 표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컵이구나, 이것은 시계구나 이렇게 딱 접목시키는 작용이 표상작용이죠. 그런데 표상작용을 있는 그대로의 표상작용에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상작용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죠. 내가 집에 갈 때 우리 집이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이미지, 그 표상을 알아야만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거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A4용지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죠. A4용지라는 상은, 표상은 시계라는 상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또 상은 이런 것만, 모양 있는 것만 상이 아니라 개념, 이미지의 모양도 모양입니다. 질투 이러면 질투라는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어떤 이름에 걸맞는 어떤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그려질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어떤 이미지, 표상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상이, 있는 그대로의 표상만 딱 드러나면 문제가 없는데 표상 작용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표상 작용에 오염물질이 덕지덕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컵은 그렇게 오염된 표상이 아닙니다. 컵하면 우리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A4용지 해도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표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은 홍길동이다. 홍길동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아주 막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고 나를 아주 괴롭혔고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개념 지어지는 상, 표상 이것이 싫은 느낌과 함께 이렇게 버무려져서 쌓여서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는 아주 예쁜 자식이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에게만 홍길동은 아주 안 좋은 상으로서 나에게 맺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식대로 개념 지어서 표상으로 상과 이름, 이걸 명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름과 모양으로 결부 지어서 그것에 대한 오염물질을 잔뜩 내 안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취온이죠. 상온이 취착해서 쌓인 다음에 그걸 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수많은 것들, 것들을 전부 다 표상작용으로 상으로 이름을 지어서 기억한 다음에 상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표상은 더 갖고 싶은 집착이 생기고 싫은 표상은 밀쳐내고 싶고 진절머리 나는 이런 개념을 갖고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상만 없으면 곧장 열애를 본다고 했거든요.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했죠. 무릇 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만약에 상이 아닌 줄 본다면 곧바로 열애를 본다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모양과 그 모양에 따른 관념, 분별을 다 덕지덕지 오염시켜서 개념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오염되기 이전에는 상으로 오염되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더 집착해서 더 갖고 싶은 대상, 모양, 표상들. 지금 내 생각에는 갖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본래부터 내가 가지려고 집착하고 취했던 상은 아니었던 거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되라는 표상이 일어났었던 것 뿐입니다. 그 상에 내가 집착했었던 것일 뿐이죠. 그 집착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드러난 상일 뿐 그것이 나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을 쓰되 상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는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계나 A4용지나 내가 싫어하는 홍길동이나 내가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상을 빼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상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온갖 취해져서 분별되어서 덕지덕지 쌓여있는 그런 허상 그 허상을 빼고 본다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걸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법은 실상이다 라는 법학영의 말씀은 제법은 그대로 있는 이대로일 뿐이다. 이것은 좋거나 싫은 것이 아니다. 있는 이대로 실상이다. A4용지는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시계는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을 뺀다면 홍길동은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자식도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은 것이나 이 컵이 하나 깨진 것이나 상을 빼고 본다면 다르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을 뺀 상으로 오염되기 이전 자리 이 첫 번째 자리 이 자리를 본다면 모든 모양이 그대로 해탈입니다. 모든 모양이 드러난 모양이 모양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해탈의 자리다. 그러니 잔나무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자가 찾아와서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마침 스님 앞에 눈앞에 잔나무가 있단 말이죠. 뜰 앞에 잔나무다. 그렇게 상을 드러내 보이지만 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 거죠. 이처럼 모든 상은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걸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걸 통해서 좋은 미래를 창조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미래를 창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 생각은 허상이기 때문에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삶을 불러오는 것도 좋지만 그건 두 번째에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상에도 취하지 않는 것 어떤 생각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미래든 펼쳐지겠죠. 그러나 내가 이 미래는 좋고 저 미래는 싫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미래가 와도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생각의 허망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에서 노연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미래가 펼쳐지겠지만 그 생각을 하되 함의 없이 한다면 집착 없이 생각을 그저 쓰기만 한다면 상을 다 써먹으면서도 그 결과로 좋고 나쁘고가 왔다 갔다 만들어지는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지는 않게 된다. 또 이제 세 번째 보면 수상행인데요. 행온인데 행온은 보통은 사실은 수온, 상온과 식온을 제외한 수많은 마음작용을 통틀어서 행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또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것을 의지작용을 행온이라고 불러요. 이 의지작용이 뭐냐면 수온과 상온, 느낌과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인생을 살아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하고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업의 원동력이 되는 어떤 의지작용을 행온이라고 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연금술사라는 책이 인기를 끌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는데 간절히 원한다라는 마음이 바로 이 행온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온은 행동에 옮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온으로서 간절히 원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이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에 대한 과보가 일어나겠죠. 행온이 바로 업행이니까 업을 지으면 업에 대한 과보가 일어납니다. 업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업을 지으면 선의 과보가 일어나죠. 악업을 지으면 악의 과보가 일어납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좋은 행동을 하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은 그 업의 과보, 업보로서 보가 끌어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의 업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니까 지금 착한 행동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쉽게 말해 전공법으로 착한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한 행동을 하세요. 이런 말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자꾸 착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건 좀 있다 얘기하고 일단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해서 과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통해서 결과를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결과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사람들을 어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낚시질을 한다리나요? 조금 더 이렇게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끈다리나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만드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솔깃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상업성이 좀 성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고 중요한 건 그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어떻게 행동할지 실천이 더 중요하잖아요. 장밋빛 미래만 아름답게 그려놓고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놔둔다면 그건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행원에서 아까 상원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행원도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에는 이것도 이제 나름 시선을 끌기 위해서 짧은 말로 이렇게 강렬한 어필을 해야 되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여기 딱 끝냈지만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착 없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맞는 말이죠. 집착 없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원하잖아요. 즉 간절히 원하는 것이 너무 심해져서 A라는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어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진급을 하고 싶어요.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좋은데 간절히 원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원함이 너무 과도해져서 그게 집착이 돼버려서 간절하게 원하잖아요. 집착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거꾸로 안 이루어집니다. 집착하면서 간절히 원하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이 크면 클수록 집착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착한다라는 원인에 따라서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 집착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같이 커집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커지지만 이걸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같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내면이 쪼개져요. 하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는 두려워해요.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커져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의지를 가장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를 바라본다면 순수하게 원하는 마음이기만 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도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집착이 심해져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안고 원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왜? 두려운 마음이 크니까 지금 내가 연습하는 마음이 미래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인과항보의 법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연습하면 그 두려워하는 현실이 미래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두려워하는 현실을 불러온다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해서 지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늙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만들어낸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회사에서 나중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쩌지? 심지어 그날 너무 잘해서 칭찬받고 나서도 너무 잘 나가도 두려워해요. 이게 사라지면 어쩌지? 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TV 연예인들은 더 심하겠죠? 연예인들 같으면 이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 이게 실망으로 돌아오면 어쩌지? 요즘에 연예인들이 10년, 20년 전에 학폭했던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사람이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만 주고 산 사람은 잘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까요? 그런데 두려움에 떠는 마음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 생각 때문에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어떤 일 때문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하느냐 너무 힘들다 해서 막 스트레스 열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이켜보니까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딱 알아차리고 나서는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 버리니까 서울 왔다 가는 게 전혀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암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여행하도 왔다 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그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집착 없이 간절히 원하면 된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고전이죠. 바가와드 기타라는 데 보면 카르마 요가라는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즉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카르마 요가다는 거예요. 업을 짓는 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즉 행위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행위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행위를 마음 내는 게 있을 때 그것을 행위로 옮겨라는 거죠. 무엇이든 행위로 옮겨라. 내가 부여받은 명함. 내가 부여받은 삶의 역할. 내 직장. 내 직업. 내가 해야 할 일. 부모라면 자식을 키우는 일. 엄마라면 집안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 남편이라면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일. 자식이라면 공부하는 일. 무엇이든 좋다. 너에게 지금 부여된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걸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를 수 있느냐. 그 일을 하되 그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순수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오로지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에 잘될까 못될까 잘되면 좋은데 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 생각, 분별, 망상을 덕지덕지 입히지 않은 채 순수하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일을 그저 생각과 분별에 오염 없이 그냥 하는 것 행위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불교 단체에서 스님께서 공부의 주제를 내주면서 일주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마음 공부를 해봐라 한 적이 있었어요. 불교 단체에서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저질러라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질러서 무엇이든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저질러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불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을 이렇게 화두처럼 곱씹으면서 있었죠. 보니까 저질러라는 말이 우리는 무언가 행동에 옮기고 싶지만 생각이 그거 했다 욕먹지 않을까? 생각이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필터로 자꾸 가로막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업이라는 필터로 자꾸 걸러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하게 한 생각 일어나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봐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걸러서만 세상을 바라봤구나. 하고 싶지만 남들에게 욕먹을까 봐 못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못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인은 진짜 도인은 어떻다 그래요? 순수하고 어린애 같다 그러죠. 화날 때 화를 버럭낸다 그러죠. 그러나 또 뒤끝이 없죠. 내가 화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고정관념이 없단 말이죠. 그 주제를 바꿔서 일주일 뒤에 이제 우리 도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도반 중에 한 명이 여자아이였는데요. 삭발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래서 물어봤더니 저질러라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라고 해서 나는 막연하게 출가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었고 삭발하면 어떨까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삭발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외모에 대해서 막 치장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노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워서 삭발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여자가 삭발하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또 삭발하면 머리가 안 이쁘지 않을까? 이런 온갖 이런 생각들 때문에 출가는 막 고사하고 출가도 하고 싶으나 같은 이유로 못했지만 삭발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래 내가 부처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하지. 내가 생각으로 하고 싶지만 못했던 것을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하고 삭발을 하고 여대생이 삭발하고 나타났단 말이죠. 멋있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생각을 옮길 수가 있구나. 모르긴 해도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인가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취방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었더니 이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몇 달 있다가 제 방으로 찾아온 겁니다. 보니까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났어요. 그동안 어디서 뭐 하셨느냐 했더니 사실 이런저런 고민도 많았고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종 결론을 내리고 내일 입산 출가한다. 그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하룻밤 재워달라. 여기 인근에 있는 절이니까 채워달라. 그래서 재워드리고 그 선배랑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절을 제가 이제 같이 델타 주느라고 같이 버스 타고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배가 저한테 당신은 몇 달 동안 출가 준비 다 해놓고 삭발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와놓고 저보고 버스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가다 말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절에 같이 가자. 너도 어차피 출가할 마음 있잖아. 출가는 재문 안 돼. 계산하면 안 돼. 마음 났을 때 바로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마음은 아이씨 선배 말이지 자기는 계획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뒷정리 다 해놓고 와놓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나보고는 지금 바로 가자고 하냐.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 1, 2년 전에 마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재고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된다. 그게 제 안에 언제나 있었던 터라. 문득 그 자리에서 5분도 안 됐죠. 그냥 선배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네요. 그 선배 따라서 같이 가서 그 스님 만나서 출가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들어갔다니까요. 졸지에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그 스님께서 저만 불러가지고 너 연애해 봤냐. 안 해봤습니다. 너 뭐 뭐 하고 싶었었냐. 대학 간에 뭘 제일 하고 싶었었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해봤느냐. 아직 요거는 못 해봤고 요거는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몇몇 얘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너는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건데 다 해봐라. 연애도 해보고 하고 싶으면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다시 오면 내가 그때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여간 뭐 어쩌저쩌 그러다가 나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2년 있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들었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카르마 요가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응모수주의 생기심이라는 게 그겁니다. 마음 날 때 계산하고 재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다만 선호해라. 이런 말을 해요. 집착하지 않고 다만 선호한다.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호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집착하면 난 절대 짜장 아니면 안 먹습니다 하면 짜장면이 없으면 괴롭겠죠. 그런데 저는 짜장을 선호합니다. 해서 선택하게 된다면 짜장을 먹지만 짜장이 안 되면 짬뽕을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선호하면 결과에 따라 괴로움이 없단 말이죠. 나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성공했으면 좋겠어. 무엇이든 선호하란 말이죠. 무엇이든 결정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저질러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불교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돈도 벌지 말고 일도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공하니까 허무하게 허무주의에 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든 저질러서 분별하지 말고 그냥 저질러서 행하라는 거예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강력하게 마음을 낼 수 있고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걸 해내고야 말겠어. 근데 결과는 상관없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저지르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하게 돼요. 그런데 집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망치기 쉬워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나면 남들이 막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떨어가지고 더 노래도 못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집착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행운이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래서 행운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원동력이 되는 행위의 업입니다. 어떻게 행위하면 되느냐 어떻게 저지르면 되느냐 무엇이든 마음 나는 것은 현실로 옮기십시오. 저질러도 좋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요. 한 65세 되신 두 노보살림 노보살림은 아니죠. 요즘 65세 되신 분들은 젊으세요. 그 두 분께서 손을 꼭 잡고 놓칠까 봐 꼭 붙잡고 인도를 이렇게 여행 중이셨어요. 그것도 본인들끼리 스마트폰으로 방을 잡아가지고 여행사를 끼고 온 게 아니라 두 분이 배낭여행을 오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너무 배낭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남편분께서는 일하느라고 해보고 싶은 걸 못했고 보살림께서는 애들 키우느라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다. 이제 정년퇴직하고 아이들 다 크고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모아 놓은 돈도 있고 있는데 둘이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으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이제는 배낭여행 못 가라는 생각을 믿으면서 5년을 살았는데 문득 문득 왜 나이가 많아? 65세가 뭐가 나이가 많아? 지금 왜 못 가지? 갈 수 있어. 가보자. 하고 두 분이 애기투합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신도님 중에 71세 되신 거사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아프리카 관련된 책을 보시다가 문득 보살림한테 한 달만 휴가를 달라 70세 넘은 거사님께서 한 달 동안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방구하고 티켓 끊고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자기 생각이죠. 저질러 행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계라는 곳은 설사 그것이 다소 괴로울지라도 험하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그것을 저질러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행위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업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삶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비슷한 일만 하고 살아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생각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건 못해.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배낭여행? 남자 나가지 여자가 어떻게 위험해서 배낭여행을 가겠어. 인도는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여자 몸으로 배낭여행을 가겠어. 이 생각이 행동을 막아버려요. 분별심이. 그건 다 고정관념 아닙니까? 내가 만든 생각 아닙니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요. 인도가 위험해서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인 장병들한테 물어봤을 때 인도 같은데 가겠느냐 못 간대요. 무서워서 위험해서 그런데 인도 가보면 한 70% 여행 온 사람들의 혼자 배낭여행 온 사람들의 70%가 여자분들이세요. 오히려 남자는 한 20-3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못 간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여자니까 못 간다 맞습니까? 자기 생각이거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가슴속에 나를 가슴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고 나를 뭔가 열정이 흐르게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생각 때문에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여자가 어떻게 그런 걸 하니 내지는 나이 많은 연세 60-70 넘으신 보살님들은 청바지에 젊은 사람들처럼 어디 입고 다니면 안 되나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물론 어느 정도는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조화롭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제한시키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못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삶이라는 곳은요 저질러서 실천하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수확하고 지혜를 깨달아 가는 그런 지혜를 수확하는 반야 지혜를 수확하는 깨달음의 장이 바로 이 삶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워서 우리는 저지르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마음 내서 무엇을 저질러도 좋습니다. 다만 과도한 집착만 없다면 언제나 성공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미래의 계획을 가한의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계획이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최선은 다 하는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걸림없이 살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거나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없는 삶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5년 뒤에 어떻게 된다 10년 뒤에 어떻게 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집착만 하지 말아 보세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되 함유없이 하게 됩니다. 정말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휴가를 즐기는 것 같아요. 쉬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희삼매고 이게 바로 놀이 같은 삶이거든요. 삶을 즐겁게 가져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스님 적당히 괴로울 때나 그렇지 많이 괴로울 때는요. 하지만 많이 괴롭다는 것도 자기 생각 의식 분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시안부 인생 사는 사람이 내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 고유의 평화롭다니까요. 또 그것을 공부하는 게 불생 불멸법을 공부하는 마음 공부고요. 그 죽음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전혀 휘둘리지 않고 여여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 마음 공부 입니다. 분명히 마음 공부를 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괴로움 일지라도 하물며 사업 망한 것이 무슨 큰 괴로움이 겠습니까? 어떤 괴로움 앞에서도 의연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강력하게 마음을 내서 자유롭게 마음을 내십시오. 출가하고 싶은 사람 온다고 하면 출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저지를 출가하세요. 라고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다시 나오세요. 쿨하게 얘기해요. 왜 한 번 출가하면 난 죽도록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상당히 성공하신 분들 중에도 보면 옛날에 스님이었던 분들 은근히 많이 계세요. 본인이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인도에서 처럼 한때 출가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도 많아요. 한 번 해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 걸림없이 결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노력하고 저지르십시오. 삶을 아름답게 저질러서 살아가세요.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없이 한다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면 카르마 요가를 실천한다면 삶은 더없이 걸림없고 더없이 자유로운 삶. 그리고 더없이 신기하게 하는 것대로 성공하는 삶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내 개인의 힘이 붙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가 해나가요. 왜?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법계에서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집착없이 사는 삶이 더 가볍고 자유로우면서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선물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몬 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